우와! 맥주다! 맥주 좋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표현은요. 바로 딱 한 잔만 더 하자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배우러 가보시죠, 여러분. 따라오세요! 짠! 흠... 이것은 마치 맥주의 요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맥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비지어 라고 합니다. 맥주는 비지어. 자, 그러면 맥주를 막 마시고 아니면 맥주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술을 마시다가 딱 한 잔만 더 하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지오 쟈아이, 허 이베이.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지오가 딱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쟈아이 라는 거는 재차 다시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한 잔만 더 더하고 싶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쟈아이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허 마시다. 이 베이 한 잔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한 잔 하자, 한 잔만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중국에서도 이 베이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일어날까 하는데 뭔가 아쉬운데 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면서 마시게 되는 거죠.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표현 하나를 통째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잔만 더 할까요, 중국어로? 쥬 쌀허 이베.